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1타토익 엘씨 에이플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으로 준비해드린 거는요 11월 12일 신토익 우리 시험 데뷔를 해가지고요 몇 가지 콕콕콕콕 중요한 것들 집어드리려고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파트 1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혹시 아직 문제 쭉 안 풀어보고 오신 분들은요 문제팩 다운받으셔서 문제 쭉 풀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파트 1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파트 1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 푸는 전략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파트 1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딱 보고선 야 이런 거 정답으로 나오겠다 라고 딱 예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다가 혹시 내가 예상했던 게 답으로 안 나와줬으면은 그때는요 엘씨는 한 번밖에 안 들려주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파트 1은 처음부터 오답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우리 오답을 소거할 때도요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우리 명사 자 명사 그럼 듣고 이게 명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들린 단어가 사진 속에 없으면 과감하게 오답 처리하는 거 쉬운 얘기죠? 그거 생각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동사예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파트 1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건데 자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동사는 파트 1에서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동작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태를 표현한다 동작을 표현한다 그래서 오답을 소거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사진은 움직이지 않고 딱 정지되어 있는데 동작 표현도 정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우리가 동사도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자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상태 표현은 상태 표현 상태 표현 동사가 어떤 게 상태를 표현하는지 자 우리 파트 1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수동태 형태가 나와줬을 때는 어떤 동사가 나오던 간에 무조건 상태를 표현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예시를 한 번 제가 들어보면요. 자 주어가 램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 is turned on 이라는 표현이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램프가 켜져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파트 1 풀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두신다? 수동태가 나오면은 램프가 켜져 있는 상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상태 표현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 have has been pp골 하고 나와져 있는 건데 have has been pp골 바로 예문 한 번 볼게요. the lamp 주어 써져 있고요. have has been pp골 has been turned on 이라고 적어두었어요. 자 요거는 그러면 똑같이 램프가 켜져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라는 거. 그럼 아까 수동태랑 차이점은요. 사실 수동태는 그냥 현재 상황만 얘기한다면은 요거는 현재 완료세랑 수동태랑 합친 거여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의 상태를 표현하는 건데 사진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사진상으로는 둘 다 뭘 표현한다? 상태를 표현한다. 주어의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요 형태가 딱 나와주면은 우리 정답인지 오답인지 확인해줄 때 유용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 구문이 있는데 보시면 is, are, being, pp골 요거 요거 완전 중요해요. 출제자가 요걸 가지고 장난질도 많이 하고요. 완전 중요한 건데 예문을 한 번 또 들어볼게요. the lamp is being turned on 이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 지금 한 끈 차례에요. being 하나 더 들어간 거. being, being, being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요거는요. 숨어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라는 말이 숨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 램프를 켜는 동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램프를 켜는 동작.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요. 사진 속에 만약에 사람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반드시 is, being, are, being, pp골 오답 소거한다. 요것도 챙겨두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꼭 사진 속에 사람이 없을 때만 오답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진 속에 사람이 막 뭔가를 하고 있을 때도 is, being, pp골 요 구문을 가지고 정답으로 출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요 개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항상 상태를 표현하는 거랑 이제 동작을 표현하는 거 이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까다로운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어쩔 때는 상태를 표현하고 어쩔 때는 동작을 표현한다. 자 요 동사 구문은요. is, are, ain't, g골. 현재 진행형 시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들어봤어요. 하나는 is, are, wearing 이라는 거. 와 하나는 is, are, putting on 이라는 예시. 요 두 가지인데요. 자 우리 거의 파트 뭐 3, 4 같은 경우에선 paraphrasing 가능한 동일한 의미로 취급을 하는데 파트 1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진행형 시제가 우리 상태를 표현하는지 동작을 표현하는지 구분할 줄 아는지를 가지고 시험문제 정오답을 많이 내는데 is, wearing 같은 경우에 우리 뭘 표현한다? 상태, 상태를 표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is, putting on은 뭘 표현한다? 동작을 표현한다라는 거. 그럼 똑같은 진행형 시제여도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상태를 표현할 때가 있고 동작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았는데 몇 가지 없어요. 지금처럼 wear 하고 put on. 그 다음에 is, boarding. 어딘가에 탑승한다. is, riding. 이런 몇 가지만 구분을 하실 줄 알면 되고요. 사실 is, walking. 걷는다라는 건 당연히 동작을 표현하는 거일 거니까. 아니면 is, lying 하면 뭔가 누워있는 상태를 표현할 거니까 몇 가지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진행형 시제, 단어 몇 가지를 가지고 출제자가 정오답을 많이 출제한다라는 거. 그것도 챙겨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파트 1의 오답을 소거하면서 찾아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진 속에 들린 단어가 없으면 당연히 오답치는 거. 동사, 유심하게 잘 들어서 꼼꼼하게 들어서 확실하게 얘가 상태를 표현한지 동작을 표현한지 구분해서 정답을 찾는다. 이게 우리 파트 1, 잘 푸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 풀어오신 걸 가지고 조금 더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 있어요. 이 사진.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사진 속에 지금 뭐가 없죠?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딱 머릿속에 일단은 뭐다? is, being, are, being 이거는 피피골 이거는 오답 처리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1번에 A번부터 한번 듣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봅시다. A번 바로 들려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뭐 들었어야 돼요? 그렇죠. windows are being 이라는 표현을 들어주셨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때문에 우리 오답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사진 속에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창문을 닫고 있는 동작을 표현했습니다. are being 이거 하나만 들어도 우리 오답 처리 가능하고요. 바로 B번 두 번 들려드릴게요. 갑니다. B A path leads to a building B A path leads to a building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들린 단어가 path도 있고 building 그럼 일단 여기 path가 있고요. 여기 building도 있는데 내가 혹시나 이 표현을 몰라서 놓쳤다 한들 파트 1에서는 습관적으로 못 알아들었다고 오답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살려 두셔야 되는 거 우리 계속 오답 소거하면서 정답 찾고 있죠. C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되는 건 어떤 거죠? 그쵸. 마지막 단어 harbor 이 단어는 알았어야 되는 거죠. 항구는 사진 속에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들린 단어 harbor 가지고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거 자, D번 한번 들어볼게요. D Bushes are being trimmed D Bushes are being trimmed 자, 이거 들었으면 또 우리 모였어요? 그쵸. Are being 가지고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사진 속에 어떤 사람이 지금 덤불을 지금 뭐하고 있어야 된다? 다듬고 있는 동작을 표는데 사진 속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being 가지고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로 확인했어야 되는 단어는 are being, 그 다음에 harbor, 그 다음에 are being 얘네를 정확하게 들었으면 오답 소거하면은 정답은 B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땐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고요. 아는 게 많을수록 우리보다 그쵸. 틀리는 게 많아서 좀 더 정확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자, B번에 이 lead to라는 표현 이게 우리 되게 중요한 표현일 거예요. 이번 시험, 이번 시험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표현이거든요. 봐두시면 자, A를 따라서 쭉 가보니까 B가 나온다. 길 따라서 쭉 가보니까 건물이 나온다. 길 따라서 쭉 가보니까 건물이 나온다라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었다라는 거 이거 꼭 챙겨두시고요. 하나 더, 자, 여기서 오블록이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오블록이라는 표현은요. 내려다 보다. 그러면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 항구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빌딩도 되고 하우스도 될 수 있는 건데 내려다 보다라는 표현. 이것도 챙겨두시고 여기서는 헐블 때문에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번의 bushes라는 건 여기 있는 이 동글동글 예쁘게 잘 다듬어져 있는 이 덤블들을 bushes라고 얘기를 하고 트림이라는 건 우리 다듬다. 그래서 머리를 다듬다라고 얘기할 때도 트림이라는 단어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도 알아두시고 문제 푸는 전략도 챙겨두시는 거. 그럼 바로 2번 문제도 한번 가볼까요? 자, 2번 문제. 어? 이번에는 우리 어때요? 사진 속에 여자 감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정답을 예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오답을 소거하면서 문제 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A번. 요번부터는 한 번씩만 들려드릴게요. 바로 갑니다. A번. 오답 소거하면서 가봅시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무슨 단어 듣고 오답 처리할까요? 그쵸. outside 가지고 오답 처리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inside. 실례죠? 오케이. B번 들어볼게요. B. some produce is being loaded into the van. 요거는 어떤 단어? 그쵸. van 가지고 충분히 또 오답 처리할 수 있죠. 사진 속에 van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C번도 들어볼게요. C. women's clothing is being displayed in the store.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된 단어가 clothing이 displayed 됐다라는 말 가지고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남는 D번 들어볼게요. D. a woman is weighing some fruits on a scale.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챙겨야 될 단어가 있었는데 weighing fruit scale 남는 걸로 정답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챙겨 둬야 될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A번 가칭에 is being hung 하고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어떤 사람이 지금 물건을 걸고 있는 동작을 표현했어요. 근데 outside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되고 자, produce라는 단어 명사로 남은 여기 있는 사진 속에 있는 농산물들을 우리 produce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농산물을 씻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van, 사진 속에 van이 없어서 우리 오답 처리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번은 여자의 옷들을 is being displayed. 자, 여기서 또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을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제가 is being, are being, pp골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하는 동작을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래서 요 예외 하나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is being displayed. 요거는 being pp골로 나와줘도 얘는 display는 뭘 표현한다? 진열 전시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하는 동작이 아니라 이거는 여자의 옷들이 의류가 지금 진열 전시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했다라는 거. 그럼 사진 속에 만약에 사람이 없어도 여자의 옷이 막 진열 전시되어 있다면 정답이 가능했을 표현이라는 거. 꼭 챙겨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D번에서는 요번인지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줘야 되는 거. is weighing이라는 건 무게를 잰다라는 얘기고요. fruit, fruit 안에, 그러니까 produce라는 단어 안에 fruit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러한 저울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scale. 해서 matrix는 정답 D. 그래서 weigh라는 단어와 scale. 같이 어울려서 좀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is being, pp call, 요거의 예외. display it, 요것도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produce라는 단어도 챙겨 두셔야 된다라는 거. 요번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3번도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3번. 이번엔 사람들이 조금 많네요. 오케이, 그러면 오답을 소거하면서 또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A번. 자,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은 뭘 들었어야 되냐면요. Pedestrians라 얘기했어요. 일단 보행자들, 보행자들이 모여있다. 그 다음에 요 post라는 단어도 알아두셨어야 되는데 post는 요기 있는 요렇게 얇은 기둥들. 여기에 모여있어야 된다. 가지고 오답 처리. 근데 요렇게 자전거 탄 사람들은 Pedestrian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Pedestrians만 정확하게 들어도 오답 처리는 가능했다라는 거. 자, B번 한번 들어볼게요. B. Bicyclists are heading in the same direction. 그쵸. 여기서처럼 자전거 탄 사람들을 요렇게 Bicyclists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head, same direction. 이를 일단은 살려둘게요. C번 갑니다. C. Some people are walking across an intersection. 자, 마지막 단어 우리 모였어요. 그쵸. Intersection 요 단어 가지고 오답 처리 가능한 거. 사거리 얘기하는 건데 intersection, 교차로. 사진에서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D번. D. The street is shaded by umbrellas. 마지막 단어 뭐 들으셨어요? 그쵸. Umbrellas를 듣고서 오답 처리. 사진 속에 Umbrellas가 없어서. 그러면 듣기를 할 때는요. 사실은 Pedestrians, 그 다음에 intersection, Umbrellas. 오답 소거하고 남는 정답 B. 요렇게 확인해 주시면은 듣기 문제로 풀 때는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께요. 표현을 많이 알면요. 들리는 것도 많아져서요. 정확한 정답 찾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Pedestrians는 보행자를 얘기하고요. 요렇게 자전거 탄 사람들은 Bicyclist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Post는 요런 얇은 기둥들을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Street Lamp라는 단어도 있는데 Lamp Post라는 말도 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긴 사람들이 건너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intersection, 교차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Is shaded이라는 표현을 챙겨 두셔야 돼요. 자, 요번 시험. Is shaded이라는 표현은 우리 그쵸. 그늘이 만들어져 있대요. 그늘이. 그러면 길이 그늘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표현인데 By umbrellas, umbrellas. 우리 분명히 우산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산이란 뜻도 있지만 파라솔. 파라솔. 엄청나게 큰 우산이죠. 그래서 파트 1에서는 Umbrella를 파라솔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사진 속에 파라솔이 없었고 그러면은 지번 표현은 길이, 지금 그늘이 만들어져 있는데 뭐에 의해서? 파라솔에 의해서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들도 챙겨두시고 오답을 소거하면은 우리 정답이 B였는데 Is our heading 하면은 향하다. 라는 표현인 거고요. Same direction 하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향해 있으니까 정답은 B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에서는 여러분들이 Post라는 단어 그 다음에 Intersection 그 다음에 Umbrella만 사실 확실하게 알아두셨어도 정답은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우리 11월, 12일 시험 대비해서는 제가 또 찝어드린 Pedestrians라든지 Shaded Umbrella 이런 표현들도 좀 챙겨두시면은 훨씬 동의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파트 1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전략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정의하고 해서 1, 2, 3 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다시 리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12일 시험 대비로 해가지고 제가 표현 정리해 드린 것도 꼭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면은 정말 좋겠죠. 자, 그러면 바로 파트 2로 넘어가서 제가 또 기본 전략 좀 설명드리고 또 바로 적용해가지고 문제풀이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트 2 파트 2는 일단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문제유형 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파트 2를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아마도 계속 해석으로 음, 이런 질문이어서 A번에 이렇고 B번에 이렇고 C번에 이래서 해석상 정답이 이럴 거야 라고 항상 해석으로 줄어 푸셨는데 자, 파트 2 출제자가요 시험 문제를 낸 의도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의문문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 문제를 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의문문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정답이 확실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 의문문에다가는 오답이 확실한 파트라는 거.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 적용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파트 2는 항상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요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이게 항상 오답이다. 요게 확실하게 있는 파트라는 거 꼭 챙겨두시고 제가 문제 유형이 파트 2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짝 살펴보고 가면요. 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의문사 의문문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총 7가지의 의문사 의문문 그 다음에 yes or no ques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부정 부가 의문문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뭐에 대해서 yes or no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질문들은요. 싹 다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 그 다음에 청의문문은 동사를 제안하는 질문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은요.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들어가서 조금 더 간접적으로 돌려서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의문사를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은 우리 or 들어가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 평서문은요. 사실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딱 한 문장 딱 얘기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알맞은 응답을 골라줘야 되는 의문 평서문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총 15가지의 의문별로 정답들이 확실하게 있고요. 오답이 확실하게 있는 파트 2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파트 2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동안에 항상 출제자가 오답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답을 소거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 속 단어가 보기에서 반복되어 있는 보기는 오답 처리한다. 문제 속에 만약에 미칭이란 단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기 속에 미칭이 또 나와줬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다? 오답 처리한다라는 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영어는요. he, she, they, it 이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미칭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A번에 만약에 해석상으로 맞출 거에서 미칭 다시 안 쓰고 이 실한 단어를 썼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 속인 단어는 말 반복되면 해석상도 오답일 거니까 소리로 제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속의 단어가 보기에서 비슷한 발음으로 나오는 거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칭이라든지 미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잇 이러한 말들도 싹 다 오답 처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귀에는 똑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출세자가 좀 더 풍성하게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비슷한 발음마저도 오답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럼 파트 2 여러분들이 25문제 푸는 동안에 항상 무슨 생각 해줘야 된다? 말 반복 비슷한 발음 항상 소거해준다. 이거 꼭 챙겨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청난 전략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의문사 의문문 얘는 구랑 문장 일반 부정 부가 의문문 청의문 평소문은 문장 근데 보기 형태를 보면서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써두었는데 자 우리 질문의 특징 제가 파트 2는 출제자가 너 의문문 정확하게 이해했어? 이걸 물어본다라 얘기를 했는데 의문사 의문문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이 질문들은요. 어느 의문사도 동사 자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동사를 뺀 when, where 같은 경우는 수식어 그 자리 물어보고요. 후 질문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 how 질문, 보어 자리 많이 물어보고 이렇지 어떠한 의문사도 동사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해줄 때 굳이 뭐가 필요 없다. 동사가 필요 없어서요. 구 형태가 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하지만 우리 풍성하게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문장도 답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나머지 질문들은요. 동사를 다양하게 질문합니다. 일반 부정부가 청유평서문은 동사를 다양하게 물어보는 질문들여서 질문을 했는데 동사를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줄 때 뭐가 필요하다? 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사 동사가 있는 문장이 정답일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답될 수 없다? 구가 답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포인트를 하나 챙겨두면 보기에서 구 형태가 들려주면 반드시 어떤 의문사에 대한 정답이지 나머지 질문에서는 답될 수 없구나라는 것도 챙겨두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전략들을 제가 조금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바로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제가 각 의문별로 각 의문별로 어떻게 출제가 정오답을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4번 문제부터 질문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Number 4 When can we have a lunch meeting for our project?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되는 건요. 파트 2는 항상 첫 단어 확실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자 웬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되는 게 런치 런치 미팅 그 다음에 프로젝 이 정도는 들었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요. 말만 비슷한 말은 소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A번 한번 들어볼게요. A He's in our office building. 얘는 일단 됐어요. He's in our office building. 내가 정확하게는 못 들었어도 일단은 문장이었고 중요한 거는 시간 표현이 없었구나 라는 거 B번 갑니다. B It went very well thanks 어 그러면 얘도 It went very well thanks 라고 얘기한 문장인데 말 반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잠깐만 지금 시간 표현은 확실하게 없었는데 C번 갑니다. C Let me check my calendar 오 이런 건 어떡하지? 여기도 지금 시간 표현이 없었어요. 자 엄청난 전략 바로 하나 설명 드리려고 저는요 듣자마자 C번을 바로 정답을 할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요 책이란 단어 때문인데요. 자 파트 2에서요 출제자가 일단 정답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 오답보기를 만드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사실 생각해보면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 라는 표현 답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 책 확인해 볼게 라는 표현을 가지고 출제자가 정답을 확실하게 그냥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 뭐다 책이란 단어가 들면 바로 정답 딱 찍어준다 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책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find out도 있고요. call 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 depends on 하면은 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러한 표현들도 어떤 질문이 나와도 무조건 답되는 표현들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도 챙겨주시고 해석상으로도 When can we have lunch meeting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 lunch meeting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어 캘렌저 일정 한번 확인해 볼게 라는 표현으로 정답이 나왔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럼 A번과 B번 얘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게 무조건 정답되는 표현이 들어 있던 C번이 답이었다라는 거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 표현 챙겨두시고요. 바로 다음 문제 한번 5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 질문 드려드릴게요. 일단은 뭐 들리셨어요? 그쵸. What 들었어야 되고요. Monthly newsletter calle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What 질문은 중요한 포인트가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세상에 무엇에 해당하는 너무 많아요. 답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오답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아주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A번 바로 들려 드릴게요. 어? 그러면 일단은 저는요. 살려 둘게요. 말반복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B번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아까 방금 4번 문제에서 call 늘리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call 문제 속에 있는 단어가 말반복되는 건 최대 오답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거 문제 속인 단어가 말 반복됐어요. C번 갑니다. C A monthly meeting 여기서는요. 그렇죠. A monthly meeting monthly, monthly 오답 소거하면 남는 거 정답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거 그래서 워질문은요. 파트 2에서 오답을 소거하면 충분히 정답 찾을 수 있게끔 시험 문제 내는 거니까 워질문 이렇게 풀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call이라는 표현이 우리 전화하다 이런 말뜬 말고도요. 부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monthly newsletter가 무엇이라고 불려집니까? 라는 제목을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The name is on front page 하면 앞장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라는 게 해석상도 정답인 거고요. B번은 일단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요. 시가 받아갈 말이 없어요. 그렇죠. 문제 속에 시 없기 때문에 오답인데 들으면서 어? 시가 받아갈 사람이 없네. 오답 처리해야지. 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call 같은 게 오답 처리 가능해도 그래서 요런 전략으로 오답 소거해 주시고 C번은 a monthly meeting 라고 얘기하면은 물론 워질문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monthly라는 말로 우리보다 음 말반목으로 오답 처리해 주면은 요건 how often 질문에도 가능하겠죠. 얼마나 자주 미팅을 하는지 라는 질문에서 그래서 요거는 해석상도 A번 전략상도 A번 확인해 주시는 문제였어요. 워질문 챙겨 두시면 되고요. 바로 또 6번 문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갑니다. Number 6 Who wants to prepare the company annual banquet this year? 길어도 당황하지 말고 첫 단어 우리 뭐였어요? 그쵸? 후 라고 생각이 들면서 prepare company annual banquet 뭐 이런 단어들이 틀렸어요. 후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후 하면은 생각나는 정답 표현 뭐 있죠? 사람 이름 회사명 부서명 직책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A번 한번 들어볼게요. A A floral arrangement 일단은 A floral arrangement 를 얘기했는데 사람 이름 회사명 부서명 직책명 이거 다 없네요. 오케이 그럼 일단은 냅두고요. B번 한번 바로 가볼게요. B I'd be glad to 이거 완전 중요한데 B I'd be glad to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I'd be glad to 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가 이제 완전 중요한 포인트의 정답 표현인데요. 자 우리 후 질문에 사람 이름 회사명 부서명 직책명 뿐만 아니라 뭐도 정답 될 수 있냐면요. 내가 할게 라는 말 요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후질문에서 보기주어 I가 나왔을 때 정답 참 많이 나는데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질문에 I로 시작되면 정답 확인해야지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얘는요. 청해모면에서도 정답이 되거든요. I'd be glad to 하면 기뻐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꺼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투 다음에 생략된 거는 기꺼이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Who wants to prepare 누가 준비할래요? 라는 질문에 I'd be glad 기꺼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정답인데 전략선 후질문에 보기주어 I 정답 요거 알아두시면 B번 딱 찍고요. C번 사실은 안 들었어도 답은 확인됐다라는 거 주차장 C번은 그럼 알아서 오답 주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궁금했던 거는 후질문에 I가 정답되는 거 아는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자 그럼 C번도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들어보시면 C Sorry I don't have any 자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왔다? Sorry I don't have any 이렇게 Sorry 라고 얘기해줬는데 Sorry는 보통 청해문문에서 뭔가 제안했을 때 아우 죄송해요 이런 거에서 정답인 거고요. 알아두실 거는 이 any 라든지 이러한 some 표현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가 요거는 늘 오답은 아니고요. 이제 오답으로 잘 출제하는 이유가요. some은 앞에서 네가 말한 여러 개들 중에 몇몇 개 any는 앞에서 네가 말한 여러 개들 중에 전부 필요 없다. 이러한 말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문제 속에 그러면은 S가 들어가 있는 명사를 복수로 써져 있는 거 없어요. 받아갈 말이 주로 없게끔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고민될 때는 이 some과 any는 웬만하면 찍지 않는다. 라는 거 요거 있는 포인트가 후질문에 보기죠. 아니 정답 요거 꼭 챙겨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7번 문제도 한번 바로 가볼까요? 7번 문제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들었어야 될까요? 자 여기는 how 질문과 함께 going 요 표현이 중요했거든요. 중간에는 많은 말들이 바뀔 거고요. going을 물어봤으면 요거는 진행 상황을 물어봅니다. 진행 상황 그러면은 새로운 프로덕트 디자인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럼 A번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새로운 휴대폰 이라고 얘기한 거 난 지금 진행 상황이 중요한데 진행 상황이 나왔을 때 B번 들어볼게요. 자 요거 이게 완전 중요해요. 요건 내용상으로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it's almost finished 라면은 진행 상황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의 끝났어 라는 말이 그대로 정답 요거는 아예 매칭시켜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How going? How is the new product design going? 중간에 맨날 바뀔 거예요. going이 딱 나와주면 how와 함께 뭐가 정답을 한다? 거의 끝났어 요 표현 자체를 좀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번도 들어볼게요. C We're planning to go after work 그래서 We are planning to go after work 우리는 지금 간다 갈 계획이다 근데 어딜 갈지는 나와있지 않죠. 앞에서 분명히 장소 표현이 하나 나와줬어야지만 받아갈 게 있었을 텐데 어딜 간다라는 거 그쵸 받아갈 말이 없기 때문에 오답 처리해주고요. 요거는 딱 내용상으로 꼭 기억해두세요. How going? 이렇게 물어봐주면 거의 끝났어 진행 상황을 물어봐서 그렇다라는 거 되셨나요? 요거 우리 요번 시험 데뷔를 해서 꼭 챙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8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번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8 Why were you late to work? 오 무슨 표현 들렸어요? Why 그 다음에 late 그 다음에 work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럼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직장에 늦은 이유는 정말 많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자 A번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소거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A I couldn't find a place to park 이렇게 얘기했어요. I couldn't find a place to park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B번도 한번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B My manager showed me how 라는 거 그럼 일단은 얘네는 싹 다 문장으로 나와주었습니다. 자 C번 들어볼게요. C Yes Later This Week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오답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Yes 가지고 오답 처리 해주셨어야 돼요. 자 Who When Where What Which Why How 는요 동사 자리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Yes Sir No 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서 뒤에 들을 것도 없이 과감하게 오답 처리 자 그러면 이제 A번과 B번이 남았는데요. 사실 Y는 앞에 생략돼 있는 말이 하나 들어있어요. 뭐가 생략될 수 있냐면 Because 라는 말이 생략돼 있겠죠. 왜냐하면 이라는 말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 있는데 Y 질문의 특징이요. 뭔가 부정적인 걸 많이 물어봐서요.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있는 게 정답으로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요. 해석상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 전략적으로는요. Y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보다 이런 Couldn't Didn't 라든지 Broken 이라든지 Missing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들이 정답으로 잘 나오니까 Y 질문은 아 부정적인 단어 정답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직장이 늦은 이유가요. 주차할 공간을 찾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헤매다가 지각을 했나 봐요. 지각을 했나 봐요. 그 다음에 B번은요. My manager showed me how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한테 알려줬어 라는 건 어떻게 방법을 물어봤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왜 라는 질문 해석상도 A번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Y 질문에 뭐가 정답 간다. 부정적인 표현들이 정답 간다. 이거 전략 꼭 챙겨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Next one 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이거 완전 중요한데 첫 단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OK Won't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 파트추는 제가 얘기했죠. 출제자가 너 의문문 이해했어? 라는 거 너 Won't 라는 질문이 부정 의문문 이라는 거 알아? 부정 의문문 이라는 거는 너 동사에 대해서 yes 또는 no를 물어보는 질문인 거 알고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Won't you be here on Monday 너 있을 거야 없을 거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A번 한번 들어볼게요. A I already did it. I already did it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문장 동사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문장 OK 일단은 살려둬게요. B번 B No I will be out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A번과 차이점이 no가 나와줬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 부정 의문문은 동사에 대해서 yes or no를 물어본 질문이라는 거 알고 있는지를 출제자가 궁금해서요. 보기에 이렇게 no가 있는 거 와 없는 게 있다면 없는 것보다는 no가 있는 걸 정답으로도 좋아한다라는 거 자 C번 한번 들어볼게요. C Actually 문제 속에 받아갈 말이 없어요. It Monday Monday에서 Friday 해석상도 틀린 거죠. 그다음에 I already did it 시제도 안 맞고 It도 받아갈 말이 없어요. 근데 짧은 찰나에 문제 하나 읽고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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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초란 시간도에 야 2시 받아갈 말이 없네. 음 이것도 2시 받아갈 말이 없네. 많은 생각을 하긴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요. 출제자는 부정 의문문은 너 동사에 대한 yes or no question인 거 알고 있니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기에 이렇게 yes or no가 하나 딱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딱 해석상으로 정답으로 주니까 부정 의문문은 보기에 yes or no가 하나 들어있으면 그거 정답 간다. 꼭 챙겨두세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도 한번 바로 가볼까요? 10번 문제 들어볼게요. 일단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되는 거 첫 단어 has가 중요했어요. 자, has는 일반 의문문 Miss Wang already gone to the train station 자, 이 질문도 그러면요. Miss Wang이 갔어? 안 갔어?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동사에 대해서 yes 또는 no를 물어보는 게 일반 의문문이요. 자, 그럼 부정 의문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풀릴 거거든요. A번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얘는 A번 문장 살려둘게요. 자, B번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답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train, train session 이거는 오답 처리 해주셨어야 됩니다. C번 C Yes, she's just left 오, 보기에 또 뭐 하나 있는 게 정답이에요? yes가 들어있는 걸로 그대로 정답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일반 의문문인 것만 알면은 보기에 yes 안에 들어있는 거 정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도 지금 C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미스 왕이 지금 이미 떠났어, 안 떠났어, yes 떠났어, 미스 왕 방금 떠났어 라는 게 해석상도 정답이고요. A번은요. A번은요. 치사스러운 것 같지만 미스 왕이 못 받아가죠. 그래서 오답이었어요. 받아갈 것도 없었고 해석상도 오답인 거. 자, 그러면은 짧은 찰나에 아, 미스 왕 여자니까 희 아니고 쉬라고 했어야 돼. 오답 이렇게 처리하는 건 듣기로는 상당히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출제자가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해설가 일반 의문문이어서 너 동사에 대해서 예술을 물어보는 질문인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이 파트 2의 출제자의 시험 문제 내는 방법이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은 쉽게 문제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번은 당연히 해석상, 오답, 체인세션이 막 끝났다 라는 해석상도 오답인 거. 자,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게 하나 생겨요. 어, 듣고 이거 일반 의문문인 것만 알면은 쉽게 문제 풀 수 있죠. 자, 일반 의문문은 여기 첫 단어가요. do, does, did, is, are, was, were, have, has 이 아홉 가지를 시작하는 게 일반 의문문이니까 똑같은 방법을 풀어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남만 붙이면은 don't, doesn't, didn't, isn't, aren't, wasn't, were, haven't, hasn't 얘는 부정의문 이렇게 챙겨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험 문제 일반 의문문, 부정의문 나오는 거 쉽게 풀 수 있겠죠. 이 전략 꼭 챙겨 두시고요. 또 한 문제 가볼까요? 11번 문제도 한번 바로 또 어떤 전략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number 11 why don't we take the shuttle bus to the airport? 자, 요게 이제 중요했어요. 자, 요거는요. why 다음에 don't가 온 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자, 왜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why don't we, why don't you 라고 물어보는 거는 청의문문, 청의문문이라는 건 뭐다? 제안하는 질문이요.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질문이요. take the shuttle bus 하면 셔틀버스 이용하는 게 어떨까? 라고 물어보는 동사를 제안하는 질문이요. 자, A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yes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럼 뭐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응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 some과 any는 잘 좀 구분해달라고 얘기했던 거 B번 한번 들어볼게요. 오, 여기서 그래요. 뭐가 나와줬다? 일단 but 나와주고요. 문장이 나와줬어요. 자, 그 다음에 C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 절대로 찍으면 안 돼요. not very far 라고 얘기한 건 구인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why don't we take? 하고 동사를 제안했으면 대답을 해줄 때 뭐가 필요하다? 동사가 필요해요. 동사를 물어봤으니까. 자, 근데 이 아이는 어때요? not very far 라고 얘기한 건 구 형태로 얘기했죠. 자, 요거를 우리 셔틀버스 이용하는 게 어떨까? 라고 물어봤는데 음, 별로 안 머니깐 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요거는 not very far 그닥 멀지 않은 이라는 해석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분명히 어떤 질문에서 정답될 수 있냐면 how far? 얼마나 멀어? not very far 의문사 의문문에서만 정답될 수 있는 거 자, 요거 그러면은 이제 A번과 B번이 남아있는데요. 자, A번 우리 아까 일반 의문문, 부정 의문문은 동사에 대해서 yes or no를 물어본다. 그때 우리 계속 yes or no 정답 가져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과 청의 의문문은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사를 제안하는 질문들이에요. 동사를 제안했다? 자, 그러면 동사를 공손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해줄 때도 영어는 언어적으로는 평등 관계거든요. 우리말처럼 높임말, 반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해줄 때도 공손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yes or no는 공손치 못해요. 자, 그래서 재미난 거는 청의 의문문은요. 우리 어떻다? 투액션 문제에서는 yes or no 뒤에 해석을 주로 오답으로 준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을 B로 가져가는 게 전략적으로 문제 푸는 거고요. 자, 해석상으로도 우리 셔틀버스 이용하는 게 어떨까? 어, 근데 서브웨이가 지하철이 아마도 더 빠를 것 같아 라는 게 해석상도 정답인 거고요. C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석상 오답이었던 거고요. yes라 얘기했으면 셔틀버스 이용하는 게 어떨까? 응, I have some 하면은 또 S 붙어있는 것들 중에 몇몇 개라는 얘기인데 S 붙어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상도 안 되는 거 전략상으로는 why don't we? 청의 의문문 yes, 오답서거 not very far 구형태의 오답서거 남는 거 B 이렇게 찾아줬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청의 의문문의 특징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정의 의문문을 내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한번 가볼까요? 12번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12번 갑니다. 일단 길죠? 그래요, 길고 그 다음엔 지금 뭐였냐면요 문장이었어요. 문장 문장, 평소문이라는 거거든요. 자, 평소문은 왜 어렵냐면요 의문문,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하고 싶은 한 문장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답을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평소문은 오답 속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financial projection, important part, proposal 이 단어들은 기억해두고 보기 속에 말반보 비슷한 발음이 있으면 소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A번 들어볼게요. 이 아이는 뭐 가지고 오답 처리할까요? projection, projector 오답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B번 B A positive review 여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C번 C Unfortunately, our business was unexpectedly slow 엄청나게 길었지만 정답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파트 2 처음에 기본 전략 쭉 설명드릴 때 구랑 문장이랑도 구분 잘해 주시면 풀 수 있는 분들 상당히 많아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문장에서도요 기본적으로 동사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럼 상대방은요 대답을 해 줄 때도 동사에 관해서 뭔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줄 거기 때문에 재미난 건 출자자가 항상 이 구형태도 오답으로 줍니다. 구형태도 그래서 B번은 오답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번의 이러한 표현 있죠. Unfortunately, maybe, probably, actually, oh 이러한 편들이 평소문에서 정답으로 내줄 때 보기 속에 잘 들어있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 평소문에는 다시 질문하는 보기도 정답으로 잘 주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상으로도 지금 financial projection 이 예상한 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대요. 뭐에 대해서? 이 제안서에 대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근데 우리 사업이 되게 잘 안 됐어 라는 거가 해석상으로도 정답인 거고요. positive review라는 거는 우리 긍정적인 기사도 될 수 있는 거고 딱 그걸로 해석이 끝입니다. 그래서 구형태는 오답 처리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해석상도 정답이겠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조금 더 편하게 풀 때는 말 반복 소거하고요. 그 다음에 구형태의 오답 소거하고요. 그 다음에 unfortunately, maybe, probably, actually 이런 거 챙겨 두거나 아니면 평소문에는 다시 질문하는 걸 정답으로 준다라는 거 출제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문을 이해했는지를 알아보고자 보기 이렇게 잘 줍니다. 이 형태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13몬도 한번 가볼까요? 어떤 또 전략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OR가 들어있으면은 무조건뭐다? 선택 의문문입니다. 선택 의문문. 자, 선택 의문문은요. 선택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선택사항은요. 후질문, 왼질문, where질문 정답들을 선택사항으로 많이 내거든요. 근데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뭘 선택하라는 건지 잘 와닿지 않을 때는 주로 동사 선택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면요.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오시겠어요? 요거가 선택사항이었어요. 자, 그럼 A번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yes 하고선 those are out of stock이라고 얘기했던 거 뭐가 지금 동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재고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B번 일단은 이 아이도 동사를 선택하라고 얘기했는데 구가 나와줬으니까 저는 소거합니다. C번 C I'll pick it up on Tuesday 그러면 요거는요. 내가 갈게 라는 말을 뭘로 패러프리징 했다? 내가 가지러 갈게 픽업하러 갈게 라는 말로 정답을 C 요렇게 주었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해석으로 보내드릴까요? 직접 오시겠어요? 가지러 갈게요 라는 거는 해석사항을 제가 찾은 거고요. 자, 출제자는요. 선택 의문문 여러분들이 선택 의문문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난 거 원래 우리 둘을 시작하는 건 일반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실생활에서는 분명히 선택 의문문에 예스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선택 의문문이랑 일반 의문문이랑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시험장에서는 예스로 다음에 해석을 항상 오답으로 만드니까 소거해주는 전략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도요. 지금 those 그것들이라는 거를 받아갈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듣기로 오답 소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이구나. 오케이, 예스 오답 소거 그 다음에 동사 선택이었으니까 동사 대답을 해도 동사가 필요하죠. 구 소거 그런 다음에 문장이었던 거 정답 요렇게 전략적으로 가주면 훨씬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4번부터 13번까지 파트 2를 조금 전략을 적용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기본 전략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를 갖다 주더라도 내용상 해석상이 아니라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의문문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답들과 그 다음에 오답들을 확실하게 정답과 오답들을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그 의문별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문제들은요. 이번 시험제에 특히나 요런 식으로 나올 거다 라는 거를 콕콕 집어서 설명드린 거니까 여기 있는 건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시험장 가시면은 점수 오를 겁니다. 요거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파트 2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바로 한번 파트 3, 파트 4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3, 4 일단 제가 문제풀이 쭉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트 3, 4는 반드시 항상 듣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문제와 보기 모드를 읽어둔 다음에 들으면서 문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들으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문제랑 보기만 읽어두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문제는 미리 분석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는 키워드를 잡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답이 듣기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예상하는 작업을 해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시험 문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이 다다다닥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기들은 이렇게 키워드 쭉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의 키워드를 잡아 둔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키워드도 아 요 땐 요게 마음에 들고 요 땐 요게 마음에 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시험이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키워드는 항상 잡아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키워드를 우리 일단 어떻게 잡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들으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듣기에서 보기에는 단어가 그대로 들려주면은 들으면서 고민 없이 딱딱딱딱 정답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웬만하면 이것만큼은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주겠다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잡아 두시는 게 좋고요.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은 패러프레이싱이 안 될 것 같은 단어를 키워드로 잡아 두시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싱이 파트 3, 4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풀 때 이것만큼은 패러프레이싱이 안 되겠다. 다른 말로 동의어 유효편이 없는 거를 웬만하면 가져가는 게 좋겠죠. 자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요. 우리 보기를 보통 보면은 동사와 명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한번 유의어 동의를 쫙 쳐보잖아요. 그러면은 쫙 뜹니다. 유의어 편들이 패러프레이싱이 가능한 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명사는요.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듣기에서 그대로 들려줄 품사는 보기에 아마도 명사일 거라는 거 그래서 키워드는 이왕이면 명사 위주로 잡아 둔다라는 거를 생각해 두시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명사 키워드 잡아 두시고 들으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문제 유형별을 푸는 방법을 적용하고 키워드 잡는 걸 조금 더 알려드리면서 이번 시험 문제 한번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로 14번 15번 16번 요 세 문제를 한번 먼저 볼 건데요. 일단 빽빽하죠. 자 그래도 듣기가 나오기 전에 문제 분석하고 키워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요 문제는요. woman man calling 요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챙겨두실 게 있어요. 듣기의 상상 I'm calling I was wondering if 라는 표현이 들리고 아니면 this is 누구 라고 얘기한 다음에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그걸 미리 알아두시면 듣기 할 때 아 그거 들린 순간 정답 딱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 보통 보기가 이렇게 투부정사를 시작하는 게 많은데요. 투부정사도 준 동사 범죄에 들어가요. 그래서 목적에 대한 명사를 가져가는 게 좋은데 키워드 performance time 오우 substitution 그 다음에 problem 근데 problem 요 단어는 사실 어떠냐면요. 나 문제 있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이러이러한 게 생겨버렸어 라고 조금 풀어서 얘기 나올 거 해서 아마도 그대로 안 들려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check it 이렇게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들은 잡아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완전 중요한 게 있어요. 파트 3에서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is asked 라는 표현이에요. is asked 라는 표현이 나와줬는데 자 요거는 여자가 요청받은 게 뭐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 하는 말 정답 나올까요? 그쵸 남자가 요청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 그러면 남자만에서 정답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입니다. 남자가 지금 요청을 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요청하는 표현은요 파트 3에서 이런 것들 있어요. can you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good you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why don't you 뭐뭐뭐 좀 하는 게 어떨까? I can 내가 해줄게 이러한 표현들이 들리고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남자가 요거 제공하세요 라는 말 그런 다음에 보기를 보니깐요 요게 다 그냥 명사니까 colleague's name company's manual office address proof of purchase 요 표현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챙겨둘까요? 이 표현은 만약에 듣기에서 답으로 나온다면 그대로 안 들려줄 거고요 아마도 receipt 영수증이라는 단어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 남자 하는 말에 의해서 why must the man respond? 그 다음에 아마도 그대로 들려줄 단어 5 o'clock 이겠죠 그러면 5시라는 표현과 함께 자 box office 때문에 이 말을 한 건지 discount coupon 때문에 이 말을 한 건지 리스트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sports game sports라는 건 분명히 바뀌겠지만 게임은 들려줄 확률이 높은 단어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요 이제는 요 잡아둔 키워드 중심으로 듣기에서 정답을 골라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듣기로 14, 15, 16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들 갑니다 그럼 일단 Hi, this is Aaron 하는 순간 14번 답 나온 상황이에요 Hi, this is Aaron A few weeks ago I called into a radio show and won a ticket for tonight's baseball game at the Madison Stadium 일단은 티켓이 들려줬어요 그쵸? 자 근데 I'm afraid I won't be able to make it 일단은 Won't be able to make it 하면 못 간다 라는 말도 나와줬고요 Can a colleague of mine go in my place?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었는데 Can a colleague of mine go in my place? 자 파트 3에서요 우리 정답을 내줄 때 어디서 정답도 잘 내주냐면요 의무문 질문에서 정답을 많이 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자가 전화를 건 이후 분명히 티켓은 얘기는 했지만 지금 티켓을 추가적으로 구매한다는 말보다는요 Can 의무문 안에서 Can a colleague of mine go in my place? Go in my place 라는 말을 했어요 내 자리로 대신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지금 여자가 전화를 한 대답이었는데 자 요 말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Substitution이라는 건 대체하다는 얘기잖아요 Go in my place 내 자리를 대체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게 이 여자가 전화를 건 이유겠죠 그래서 정답을 B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가보도록 합니다 15번 문제 Can a colleague of mine go in my place? Sure, we can make that available Could you give me your colleague's name so I can change our 여기서 Could you give me your colleague's name 여기서 Could you 남자가 지금 요청하죠 Could you 한 다음에 colleague's name 가지고 15번에 A번 딱 끝내주시고요 이제 16번 계속 들어볼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남자가 계속 얘기하다가 16번 답 나올지도 계속합니다 Could you give me your colleague's name so I can change our records in the computer? Great I just need to find out 그러면 지금 어땠어요? 16번 답 안 나와줬거든요 그럼 이제 여자가 얘기를 시작할 때 그때는 사실은 16번 남잔말에서 푸는 거니까 우리 보기 더 볼 시간을 출제자가 주었다라는 거 보기를 열심히 또 보고 계시면 돼요 계속 갑니다 일단은 무슨 이메일 보내달라는 말이 나와줬는데 보기에 그런 말들은 아직 없습니다 And state the updated information including the name You should also have to send it to me by 5 o'clock today because that's when they're finalizing the guest list 여기서 5 o'clock 들려주면서요 You should also have to send it to me by 5 o'clock today because that's when they're finalizing the guest list 자, finalize를 들려주긴 했는데 키워드 잡아준 guest list라는 표현과 함께 정답을 그대로 see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의 이해하면 꼭 우리 5시까지 응답을 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 뭐였다? 리스트가 finalize 되는 거기 때문에 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 두면 들으면서 조금 더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가봐서 한번 어떤 식으로 또 키워드 잡고 듣기에서 확인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discuss 라고 물어보는 거는 항상 첫 한두 문장에서 우리 정답이 나오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서 자, A번은요 저는 delivery 키워드 잘 안 잡아요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안 잡는 이유는요 배송품이 지연됐다 근데 배송품은 분명히 듣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연됐다 이거 가져갈 거고요 여기는 video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roduct도 제품들이라고 물건들이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될 거여서 저는 damage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엄청난 신경 문제인데 자, 이거는요 여자가 this is rally specialty 라고 얘기한 의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 말은 여자가 얘기를 할 건데 이 말을 한 의도를 해석을 해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냥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말을 한 의도가 time to assist 때문이었는지 error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해결할 건지 아니면 구매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는지 구매 때문에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말과 함께 그 앞뒤에서 언급되는 단어로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다시 요약하면은 키워드를 잡아 두고 똑같이 키워드와 함께 같이 들려준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자가 알고자 하는 거라는 거 나와줬는데요 ABCD가 싹 다 명사인데 뭐 수량을 원하는지 전화번호를 원하는지 project budget을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일정을 원하는지 정도 확인해 두시고 듣기에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갑니다 여러분, three speakers을 알겠죠? 삼자대화거든요 자, 삼자대화인데 보통 이렇게 신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에서 삼자대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삼자대화구나 어, 목소리 어떻게 구분하지? 고민할 필요 없고요 삼자대화도 그냥 똑같이 문제 품으면 되는데 three speakers을 미리 알고 들으면 조금 덜 놀랄 거니까 한번 끊어봤고요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갑니다 여기서 일단은 디스커스를 하고 싶다는데 어, 비디오 웹사이트 이렇게 다 들려준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근데 삼자대화 같은 경우에는요 대화가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대화제에서 이 주제의 정답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서도 확인은 가능하거든요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오, 지금 뭐 얘기해줬어요? videos가 blurry하다고 얘기했지 웹사이트가 다운됐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케이,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비디오가 지금 제대로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인다 라는 말로 정답 B 그게 문제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기를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solve the problem이라는 거 problem이 situation이고 solve, 해결하는 거겠죠 자, 이 말과 함께 Is there something we can do to solve this problem? This is Radley's specialty 그러면은 This is Radley's specialty라고 얘기한 이유는 지금보다 어떤 상황을 해결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답을 C 확인하시면 되는 거 이렇게 똑같이 키워드 잡고 확인하시면 되는 게 화자 의도 방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도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합니다 This is Radley's specialty Radley? It will be difficult to edit those sections so we'll probably have to shoot those videos all over again 여기까지는 지금 남자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여자가 얘기하는 말 정답 확인해야 되니까 보기 더 볼 시간 주어진 거예요 All right, I'll need to know when you plan on recording these scenes again 여기서 I'll need to know when you plan on recording Recording은 들려줬고요 I'll need to know when you 여기서 스케줄, 일정 잡는 거가 언제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when 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I'll need to know I'll need to know 알고 싶은 거가 I'll need to know when you plan on recording when recording 해서 recording 일정을 알고자 해서 정답 D 확인하시면 되는 거 자, 그러면 지금도 제가 전체 내용을 막 설명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원하는 거를 확인을 해두고 듣기에서 필요한 걸 골라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어떤 문제가 할 거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픽이 있는 신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번은 여자가 responsible for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첫 단어가 동명사로 시작하는 경우 동명사로 시작하는 경우 이 아이들도 준 동사의 범죄 들어가서요 키워드로 잡기 이전에 뒤에 있는 단어를 잡는 게 좋아요 목적에 해당하는 단어들 자, 근데 venue는 장소고 corporate, 어떤 행사가 나올지 몰라서 find 가져갔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product만 있었으면 안 잡았을 텐데 development가 있어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aring service 가져갔고 flight tickets 가져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이 look at the graphic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표를 봐주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행사가 어느 날 이루어질 건가라는 질문에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번 풀고 나서요 21번 문제 풀 때만 그래픽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은 여자가 말하기를 다음에 본인이 할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complete an application 그 다음에 B번 design company brochure 그 다음에 C번 이메일을 내보내는 거 자, G번에요 클라이언트도 우리 키워드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직책명 빼고는요 직책명, manager, supervisor, assistant, technician 이러한 직책명 빼고는 사람들도 그대로 듣게 잘 안 들려주거든요 우리 키워드 계속 명사로 잡는 이유는 그나마 그대로 들려줄 단어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는 거였죠 자, 키워드는 contact, 연락을 취하다 라는 거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20번부터 한번 듣기를 확인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리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questions 20 through 2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weather forecast weather forecast 갑니다 Carly, you're in charge of showing how the product was developed at the product launch event next 여기서요 Carly, you're in charge in charge of, responsible for 요게 paraphrasing 되거든요 Carly, you're in charge of showing how the product was developed product이 developed 된 거 Carly, you're in charge of showing how the product was developed at the product launch event next Tuesday, right? That's correct 그리고 여자가 음 맞아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자는 정답 B 가져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공부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우리 demonstrate 이란 단어가 있는데 demonstrate을 막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직접 보여주는 거 시원하다는 뜻인데 요 단어가 늘 토익에서 paraphrasing 시키는 표현이 있어요 Carly, you're in charge of showing how the product Show how 어떻게 하는 건지 요 말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자는 요거에 대한 담당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기를 다시 한번 듣고 이제 표보면서 21번 그래픽 문제 한번 가볼게요 Carly, you're in charge of showing how the product was developed at the product launch event next Tuesday, right? That's correct Why? Well, according to this latest forecast snow is expected for Tuesday 자, 일단은 forecast가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weather forecas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봐주셔야 되는데 Tuesday라는 말이 나와줬어요 자, 근데 I thought it wasn't going to snow until next week I guess I'll have to move the event Move the event 우리 event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Yeah, but it looks like the weather is clear for both Wednesday and Friday 어? 두 개가 나와줬어요 Wednesday랑 Friday가 나와줬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정답을 줄 거면 사실은 표를 줄 필요가 없겠죠 계속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5일날은 anniversary party라고 얘기를 했어요 So, we'll have to do it after then After then 그러면은 Wednesday와 Friday를 들려줬는데 5일날은 우리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남는 7일날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금요일날 아마도 product development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3번 바로 나오죠 I'll call the representatives I will call contact이란 단어가 call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paraphrasing합니다 I'll call the representatives from Ricoh Electronics 어떤 회사의 representative 직원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여가지고 정답지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거는 21번 풀고 나서 바로 연달아져 여자가 23번 답을 얘기해줬다라는 거 자, 그치만 여기서 포인트는요 일단은 표 묻는 문제는 look at the graphic 요 문제만 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굳이 표를 확인할 거 없이 그냥 Tuesday 할 거야 Thursday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굳이 표를 줄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정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반드시 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의 정확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키워드는 똑같이 잡으면서 가는 거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3를 제가 봐드렸고요 파트 4도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조금 문제 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파트 4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4에서 이제 요 세 문제도 한번 볼 건데요 자, who most likely are the listeners라는 문제 청자들이 누구냐 라는 문제도 항상 첫 한두 문장에서 정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첫 한두 문장에서 Sales Associate Product Designers, Computer Specialists, Human Resources, Employees 이렇게 봐 두시고요 Associate 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직원이라는 뜻이죠 영업사원 판매 직원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4번은요 여기는 뭐 Next Step of the Project 이거와 함께 Training Material, Prototype, Cost, 그 다음에 Feedback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투브 정상 키워드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25번은 요청한대요 도움을 그러면 아까 파트 3에서는 뭔가 요청할 때는요 대화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요청할 때 Can you? Could you? Why don't you?처럼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의문문을 사용했다면 파트 4에서는요 Please, I would like you to ask, recommend 처럼 평서문에서 요청하는 표현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걸 미리 예상을 해주면 좋겠고요 동명사 키워드 안 돼서 Document 어떤 서류 나올지 예상이 안 되죠 그래서 키워드 Review 가져갈 거고요 아까 Job Candle 웬만하면 사람 표현 직책명 아니면 안 갖고 가기로 했잖아요 키워드 Interview 그 다음에 다른 부서명 뭐가 나올지 몰라서 Contact, 그 다음에 Some Instruments 이게 악기가 나올지 도구가 나올지 사실 좀 까다로워서 요 아이들 그러면 요거는 키워드가 Paraphrasing 많이 될 수 있는 동사 비주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듣기 나오기 전에 요거 조금 까다롭겠다 라는 걸 미리 또 예상을 하면서 듣기를 풀어볼 수 있는데 3와 달리 4는요 목소리 확인할 거 없이 한 사람이 쭉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23번부터 한번 문제 듣기에서 정답들 확인해 볼게요 갑니다 Questions 23 through 25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I'd like to say a special thanks to the design team for your amazing work of the project 이제 보기, 키워드 열심히 노려보고 계세요 갑니다 We will present the interface to several groups of people who have never seen it to find out what they think 오, what they think 야, 요거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요거가 답이 지번이었던 이유가요 생각 피드백이란 단어가 의견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가 Paraphrasing이 어마어마하게 돼서 think란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견이란 단어 opinion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dea 자, 얘네는 키워드로 잡혀있어서 정답일 경우에는 Paraphrasing 잘 시키는 단어니까 Feedback, Idea, Opinion, Think 너의 생각이란 단어가 의견이라는 말로 정답 D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25번 갑니다 So we need a person to call other departments and ask if So we need a person to call other departments and ask if anyone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e upcoming product tests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ask를 그대로 들려주는데 그 직전에 정답을 내줬어요 So we need a person to call other departments Contact이란 단어를 또 뭘로 얘기해줬다? Call, 그 다음에 other departments 그런 다음에 ask So we need a person to call other departments and ask if anyone would like to participate 그래서 누군가가 좀 전화해서 participate, 참석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라는 말로 정답 C 확인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Contact이란 단어는요 Call, Email, Fax 근데 주로 Call이란 단어가 듣기에서 들려서 정답 잘 나오고요 하나 더 Get in touch with 라는 표현이 Contact이란 Perifreezing 잘 시키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Slack이란 단어는요 고르다라는 표현이어서 Choose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Review는요 검토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Perifreezing 잘하는 표현이 보다라는 표현, Look도 가능하고요 Watch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Look over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런 표현도 알아두시고 Interview는 웬만하면 그대로 들려주는 단어니까 키워드 잡히면은 딱 인터뷰 들리면 정답 확인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키워드 잡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필요한 거 골라서 들은 거 For도 이렇게 풀면 되고요 하나 더 가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거 갈 거냐면은 우리 이 문제 화자 의도가 어떤 건지 물어보는 화자 의도 파악 묻는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 키워드 한번 잡아볼 건데 최근에 한 거 최근에 한 거가 Merge 합병한 건지 새로운 지사를 오픈한 건지 Policy, 정책 얘기인 건지 아니면 Renovation에 관한 건지 확인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Odell Market, she agreed 동의한 게 뭔지를 물어보면은 Workshop에 대해서 동의했는지 그 다음에 Promotional Material이 있는데요 이건 홍보자료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Paraphrasing 한다면 홍보자료 뭐 Brochure라는 단어도 생각해보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로고 때문인 건지 오, 일할 수 있는 장소? 요건 좀 까다로운 거 공유할 건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화자 의도 The system should be accessible by Thursday 요 표현과 함께 같이 들려주는 게 당연히 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때 정답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자, A번 같은 경우에 저는요 문제 속인 단어가 보기 속에 또 있으면은 이게 문제 키워드를 들려준 건지 답에 해당하는 걸 들려주는 건지 헷갈릴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키워드 Reserve Room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B번은 뭐 System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Log도 있는데 Server라는 표현도 있고요 Password에 관한 건지 요 정도를 일단은 키워드 잡아두고 요거와 함께 요 Phrase를 들려준 거 다음 편에 들어있는 걸 들려준 거를 정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답 나오는지 26번부터 듣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Questions 26-28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Before we end today's meeting I wanted to give you an update on the office space issue As you are all aware Due to the remodeling of the first floor that started last week 여기서 Due to the remodeling of the first floor that started last week Recently는 last week 정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레노베이션하고 remodeling은 paraphrasing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 T 아 그러면 최근에 회사 가는 거 막 뭘 시작했어요? Remodeling, Renovation 계속 가볼게요 27번 인제 Due to the remodeling of the first floor that started last week We are unable to use most of our meeting rooms Fortunately, Miss Sharp was able to negotiate a deal with Odell Marketing in the building next to us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Odell Market 들어볼게요 Fortunately, Miss Sharp was able to negotiate a deal with Odell Marketing in the building next to us That allows us to access their conference rooms 자, 여기서 어쩌저쩌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문제 푸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ABC 3개는 명사 키워드인데 하나만 제가 동사 키워드 잡았거든요 명사 위주로 잡았던 이유는 뭐죠? 그쵸 이거는 그대로 들려줄 거다라는 거니까 명사 위주로 잡았는데 그러면 4개 중에 3개가 명사인데 그걸 안 들려주면 나머지 동사 키워드 하나 잡혀있는 게 답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령권 문제 풀 땐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동의한 거는 뭐냐면 Work Area가 어디였냐면요 뭐가 나와줬어요? Conference room을 access 라는 건 접근할 수 있도록 allow, 허락해준다 라는 말니까 함께 써도 좋다라는 말을 엄청나게 paraphrasing 한 거였죠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이렇게 정답은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아까 조금 더 전략상으로 가면은 4개 중에 3개가 명사 키워드고 하나가 동사면은 3개 명사 안 들려주면 나머지 동사 하나가 정답이겠구나 라는 센스도 발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바로 가볼게요 That allows us to access their conference rooms The rooms can be used once their IT department enters us into their room booking system The system should be accessible by Thursday 자, 그러면 The system should be accessible by Thursday 직전에 into their room booking system 뭐가 나와줬다? Booking system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 여기 paraphrasing 되는 거 The rooms can be used once their IT department enters us into their room booking system 자, room booking system이라고 얘기했으니까 The staff should be accessible by Thursday 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방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의도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정답을 A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이 화자의도 파악 문제도요 키워드와 함께 같이 들려준 걸 정답으로 확인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이렇게 잡아두면은 똑같이 또 들리는 거 확인하면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러 또 이 그래프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자, 요거 29, 30, 31 요것도 이제 파트 4에서 어떻게 또 키워드 잡고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보시면요 요게 조금 달라요 자, 파트 3에서는 회사가 뭘 판매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키워드 sell 잡고 같이 가져야 되는데 파트 4는 회사 자체가 화자일 수 있기 때문에 화자가 뭘 판매하는가? 라고 묻는 거는 되게 앞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정답을 들려준다라는 거 봐두시고 ABC 쫙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가 이제 look at the graphic 표를 보면서 문제를 푸세요 라고 했는데 what time of the year는 ABC 내당하는 거고 미팅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 spring, summer, fall, winter는 분명히 표에서 맨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ar graph은 이런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bar graph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옆에 있는 숫자보다는요 어떤 거를 많이 보냐면 가장 많은 거 가장 적은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것들을 듣기에서 정답을 많이 주니까 그 표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은 다음에 얘기할 거 보통은 이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정답으로 줍니다 그래서 ABCD 쫙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듣기에서 요거 29, 30, 31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쭉 들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갑니다 오, 뭐 들려줬어요? clothing sales 가지고 그대로 정답 D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펴 보셔야 되는데 갑니다 Please look at this graph of 여기서 Please look at this graph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답이 그래픽 묻는 문제 나 이제 답 나가 라고선 한 번쯤은 우리 언급을 해줍니다 Please look at this graph of average seasonal sales As you can tell We're starting the slowest season of the year 여기서 We're starting the slowest season of the year Slowest season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지금 느린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내 중에서 가장 느린 건 언제다? 가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 C 확인하시는 문제였어요 뜨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bar graph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건 the most 라든지 the least 라든지 지금은 우리 sales에 관한 거였으니까 the slowest 가장 낮은 거 가지고 얘기했던 걸로 정답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31번 갑니다 We're starting the slowest season of the year We're starting the slowest season of the year We're starting the slowest season of the year I'm sure that everyone would like to see those sales numbers improve perhaps by increasing advertising or other media exposure 자 여기서 뭐 advertising도 들리고요 그 다음 other media exposure 하면 다른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거죠 Let's discuss some ideas to attract customers 자 여기서 어? 아이디어가 질렸는데 제가 아이디어는 의견이어서 사실 커멘트란 말로도 paraphrasing 됩니다 근데 이 뒤에 붙은 말이 정말 중요한 게 있었어요 Let's discuss some ideas to attract customers To attract customers 고객들을 매료시킨다 끌어모은다 라는 말까지 나와줬거든요 고객을 끌어모으는 거기 때문에 고객의 의견을 지금 얘기해보자는 게 아닌 거죠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앞에 advertising 그 다음에 노출시키는 exposures 같은 걸 얘기했으니까 marketing strategy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걸로 정답 C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파트 3랑 파트 4 신형도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와 그 다음에 기존 유형도 있는 것들 요거를 쫙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건 일단은 제가 11월 시험 우리 12일 시험을 위해서 지금 표현들 중요한 것들 좀 챙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전략으로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키워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요거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 키워드는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시면 아마 조금 더 명확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파트 1부터 4까지 좀 디테일한 전략들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적용해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11월 우리 12일 시험 다 대박나셔서 토익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거 이제 12일 날 시험 끝나면요 곧 다시 한번 제가 총평정리 하기 위해서 또 뵐 거니까요 그때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이상 신촌 파고다의 1타 토익 LC 에이플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